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뼈 없는 국물 닭발 뼈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논현동에서 한번 사와서 찍어 본 적은 있는데 평택 쪽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배달 사이트를 쭉 보는데 이게 새로 생겼더라구요 뉴 이렇게 떠갖고 그래서 한번 지켜봤습니다 여기 글드벤트 넣어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선 닭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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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치우면 아주 맛있어서 맛있다. 치즈볼 치즈볼 이 안에는 쥬쥬쥬 쥬쥬쥬쥬 이번엔 쥬쥬쥬쥬쥬 제일이기 때문에 쥬쥬쥬 쥬쥬쥬쥬 쥬쥬쥬쥬 매콤달콤달콤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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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카롱 아삭아삭 도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치즈볼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맛있다 치즈볼 자 너무 잘 먹었어요 닭발 양도 괜찮고 많고 숙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자 우리 오지분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골드버튼 보물입니다 여러분 덕분 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가볼게요 안녕 오지분도 자랑해요